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버라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곧이어 이제 31절에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조금은 이해하지만 100%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얘기해 놓고 났는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가버름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큰 자가 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누가 돌아가시는데 재산 싸움하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아들딸하고 똑같은 인간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누가 큰 자가 되냐고 예수님이 왜 와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은 선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금요천하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언약을 이끄는 과정 중에 이삭가에서는 사실 육신적인 먹는 것에 이삭이 원래는 완전한 복음을 누렸던 분이잖아요 그래도 사냥 고기에 관심이 많았고요 에서는 사냥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또 리부가는 여자 같은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리부가가 인본질을 써가지고 장작권을 빼앗는 그런 비극적인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삶을 통해서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영적인 게 안 보입니다 동기가 있으면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오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의 깊이를 알고 나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지 모르는 제자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몰랐다 몰랐다 완전히 모르진 않았죠 100% 이해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선수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당과 하하가 첫 사람인 아당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인간은 사단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모든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모든 곳에 종로를 타게 되어지는 사망권세에 들어가게 되어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사단도 사단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원죄 문제를 재삭순 사망인데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빚을 갚으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에 즐거운 복음 인생인가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화목해하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나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껄끄러우면 교회 오기가 아니지 아니지 교회는 오지요 교회는 오되 그 사람 보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싸워 아주 가까웠는데 서로 싸웠어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얼굴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권도 밑보이면 또 그 정권을 위해서 잘못되면 잘못되면 다음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후임 정권에 복수를 하게 되는데 사람도 그걸 복수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는 살아남을 잘못하면 없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감기 걸리면 여러 증상들이 있듯이 물론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두 가지 문제 수많은 문제가 왔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잖아요 열두 가지 문제가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잖아요 트레우키 3장 18절 재앙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신 일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숙제 같이 하냐고 늦게 자더라고요 아침에 피곤한데 직장 가야 되는데 빨리 자라 빨리 자지 뭐하냐 얘네들 숙제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얘네들 학교 가서 혼나는데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밤 새벽 2시 3시까지 같이 있어주고 공부하는데 네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직장 가면 힘들잖아요 빨리 자라 그 일 하지 말고 그 일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로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을 안 했다가는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협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여러분이 아니고 접니다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끝내는데 저는 딴소리를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의지 않고 영생을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전도하려고 캠프 때 미리 예배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내일 화요일 날 우리 전도하러 오는데 내가 하기 좀 뭐하더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11시 20분에 시간을 좀 낼 수 있냐 우유의 커피점에서 잠깐 씹보리면 된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오시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나가면 천주교 갈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 믿어야지 자기가 결혼을 교회 다니는 전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잘못을 했대요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을 돈을 까먹었는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처갓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그 순간 한 번도 기회를 안 주고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기회를 주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고 용서도 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이혼시키고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 잘 알아요 그냥 10년 교회 다녔죠 그리고 또 16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 일을 해가지고 8천만 원 빚을 갚았다고 하면서 일을 갈더라고 일을 갈더라고 교회 교회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뭘 몰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임을 몰랐다고 교회가 다니다가 시험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뭐를 몰라요? 오늘 32절 말씀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 인간은 100% 절망 가운데 100% 죽어야 되고 100% 저주받아야 되고 100%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벽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제자들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데 지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겨야 되거든요 저부터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연예인들 보고 정치인들 보면 자살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고릉도 논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고릉도 논서 15장 55절에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를 누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정신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누리게 되어지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인전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들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죄사함에 대한 모든 저주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승리하셨다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믿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죽는 사람 중에 불신자는 죽을 때 시커먼 사람이 마귀가 델러왔다고 해서 부부부부부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믿는 크리스찬은 죽을 때 천사가 나를 델러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문이 열리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시커먼 게 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물론 시커먼 게 오면 결박시켜야 되겠죠 결박시키고 천사여서 그래 자,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될 이유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병성 며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리스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머 무서워 죽으라고, 누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죽으라고 해도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기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데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도하라는 것인데 무서워 죽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나는 얼마든지 전하겠다 죽으라고 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죽어야 돼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죽는 것도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거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무서워해 우리가 떨어뜨리네 왜 떨어야 돼 건지는 건데 건지는 건데 제일 즐거운 게 복음 전하는 거야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과 죽음은 첫 번째 얘기고요 끝났네 50일 분인데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여기 싸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우잖아요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누가 첫째가 되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34절 이 말은 말하면 두 번째 천명 소명 사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전으로 부른받았는데 로마서 11절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 복음 전하도록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이거 모르고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서로 싸우고 있답니다 바울은 갈래세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어머니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뇌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몸버림치고 있잖아요 마태문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하러 내가 너라도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나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정론하였습니다 참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결론 더 살아될 이후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유하될 이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더 누려야 될 이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야 될 이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축만 받아야 될 이후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증인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